으아아아아아아아아악 하괴의 화신 사실 저 감미우즈는 라자낙 박사하기가 있어요 사실은 야. 비켜 으악 아이씨 아 진짜 소형몬스터 다 죽여버려야 돼 자 왔어요 긴급 퀘스트 야츠카다키 사냥이 떴네요 거미쉐گ 잡으러 가겠습니다 안 닿을 것 같은데? 저... 이거 맞냐? 그렇지! 나이스 샵! 바로 거미줄로 둘러야지! 이제 저 엉덩이 찢기만 조심하면 돼! 바로 격앙! 참! 아! 아! 아 객킹받네 진짜! 그렇지! 여기 때려야 돼! 아 뭐야! 왜 어디 가! 그렇지! 드디어! 와 잠깐만! 다리가 있었는데! 구입하기에 뜨자마자 다리 없어지는 거 약간 타격감 좋았다! 죽겠어! 바로 격앙! 오 다행이다! 내 차례야 그럼! 어때? 이번에 터질 듯! 어떻게 이렇게 정확히 맞아 떨어질 수가 있나? 정말 엄청나! 가자! 잡았죠? 이야 이제 라잔, 티가렉스, 디아블로스 아 쟁쟁하다 진짜 쟁쟁해 라장을 또 안 갈 수가 없긴 하거든요? 어? 레이아가 나오네? 레이아가 설마 선빵? 어? 미치, 준네 빨라! 오! 썸머솔트를 피하면서! 와우! 하계의 화신 준네 무섭네? 안 돼! 아! 오 다행이다! 오호호호! 그걸 맞네? 어깨빵! 그 다음에 금강모하베기! 하나, 둘, 셋! 정확히! 아 정확히 딱 떨어지잖아 라이즈에서는 램프 실원한 다음에 후딜레이가 있다 그럼 때려주면 된다 어떤데? 브레스다! 왠지 브레스야! 역시! 왠지 쓸 것 같았어! 머리 촤악! 브레스다! 거짓말 쳐주고 하나, 둘, 셋! 촤악! 어깨빵! 탁! 충격! 이봐! 저리 비껴 친구! 야 비껴! 으악! 아이씨씨 아... 진짜 쏘영몬스터 다 죽여버려야 돼 라잔 양쪽 팔 파괴 3만원 미션 도전! 양쪽 팔을 부셔야 된다 그럼 일단 투기 과가 풀려야 되겠구만 이때 최대한 팔을 때려야 되겠네 차! 너크 앙! 참! 좋았어 팔 들어갔어 오 개섹시해 투기 경화 풀려야 된다니까 바로 풀어버리네 뭐 타이밍이 좋았달까? 너 브레스 뱉을거지? 잡아! 아우 잠깐만! 물어본거야 브레스 뱉을거지? 라고 물어봤어 불러서 피하고 브레스이지 예상한대로군 왠지 브레스 쏠거같은 느낌이 있어 저도 어떻게 아는지는 모르겠거든요 근데 왠지 그냥 브레스 쏠거같은 촉이 있어 좋아 덴푸시롤 너무 좋아 헤헤헤 일을 소중히 하지 않았지? 아휴 나이스 팔을 부셔야 된다 머리 맞을거 같은데? 아이씨 일단 대가리 팔개 으아악! 이때 팔 팔 때려버리기 오케이 한쪽 팔 날라갔어요 잠깐만 단단해졌잖아 으아악! 버틴다! 쩡! 하하하하 어떠냐? 단계도 안 무서워 이 자식아 뭐였지? 아 꼬리 한대만 아 꼬리 한대만 꼬리 한대만 하하하하 아 좋았다 좀빼기 꼬리 안돼! 자꾸 약해졌다는데? 쩨 제발 투기경어 풀어! 이 바보야 제발 투기경어 풀어! 이러면 너를 죽일 수밖에 없다고 왼쪽 팔 때려야겠다 으으아악! 어쩔 수 없어 이렇게 된 이상 으으ouch! 으으叔! 왼쪽 팔! 팔! 하하하하 브레스 Thiessen 아 거의 다 온거같은데 제골 떴어 허했허허허허허허허허허 천천히 천천히 왼쪽 팔만 나이스! 양쪽 팔 푸셔버렸습니다 지려버렸다 사실 저 갓뮤즈는 월드 때 하도 잡아봐가지고 라자낙 박사하기가 있어요 사실은 사실은 라자낙 박사하기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달까? 맞다! 격앙참, 수면참 보여달라고 하셨었죠? 자 보여드릴게요 아예 등 져 그리고 조금 앞으로 가 뭐였지? 가질기우스 마타의 영광 너에게 주마 우에이 잡았죠? 머리, 갑옷, 팔 벗고, 티가렉스 수레는 타도 되는데 회복은 안 된다 회복 아이로 금지 자 좋습니다 도전! 최대한 안정적으로 안전하게 로망은 잠시 접어놔 팔부터 팔부터 천천히 공략에 들어가 기다렸다가 지금! 잠깐만 존댕적으로 그래 채용량 눌렀어 잠깐만 이거 맞아? 팔 그렇지 됐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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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어 잘했어 달려들기 나도 달리면 돼 괜찮아 무서워하지 마 난 발라떼검이다 나는 발라떼검이다 난 발라떼검이다 이쪽 보세요 근데 이러면 마구잡이로 공격하지 않나? 이게 더 위험한 거 같기도 해 저렇게 마구잡이로 때려버리니까 더 무서운데? 반대쪽 팔 팔부터 다 부셔버려 그렇지 빨리 나와 나이스 격주 뭔데 나는 발랐다 이겁니다 진짜 개좋았다 어떡하냐 개좋았다 어때 나의 개꿈시가 어때 한대 더 때려버리기 진짜 지려버리고 말았습니다 진짜로 지려버렸어요 너 혹시 밥 먹어? 뭐야 물을 먹고 있는데요 물 먹는 게 아니라 영역표시 아 영역표시구나 하지만 나도 티가 머리에다가 영역표시 반뮤즈 왔다 갔음 아 어떡하지? 핸드만 맞아도 너무 치명상이야 아 진짜 지져나 진짜 미안해 미안해 진짜 미안해 거짓말이라고 들어봤어 아 진짜 깜짝 놀랐어 말도 안 나왔어 방금 아 진짜 디아블로스 진짜 겨감점 으악 맞았다 티가렉스가 굳이 뒤로 와서 맞아줬어 이건 뭐야 죽여달라는 뜻이거든요 꼬리도 자르고 싶은데 이제 한 두 대 정도만 더 하면 잘릴 것 같아 이 새끼 뭐야 한 대만 더 그렇지 좋아 위험요소를 하나 둘씩 다 제거했다 비장의 무기 준비 나우 어지럽다 그지 앞이 잘 안 보인다 그지 어딜 봐야 내가 있을까 하나 둘 죽었어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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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한 대 툭 치면 죽을걸? 어? 와 타이밍 봐 바로 수면 참으로 마무리할게요 티가렉스 도망차 꺼져 아 진짜 소용 괜찮아 아직 자 기회 만져 티가렉스 도망차 너무 쫄깃했어 나의 진심을 꺼내게 만들잖아 자꾸 꼬리 넣친 거? 상관없어 꼬리보단 미션금이 더 좋아 우리 10개라도 줄 수 있어 나이스 게임이다 너무나도 뿌듯한 수렵이었어 진짜 달다 달아 범위 막타 3만원? 무조건 도전 지금인가? 둘 셋 아하 쟤 오오오오 한 명 갔어 한 명 갔어 하하 제발 둘 셋 쥿 제발 하나 둘 둘 뭐야 거미줄 거미줄 하지 마실라고 얘 내꺼라고 둘 셋 오하리가 아씨 하나 둘 셋 아씨 진짜 오지게 안 뒤지 잡았죠? 아 아 아 죄송한데 차마 좋아요 못 드리겠습니다 얘 뭐가 잘 안되니? 아 진짜 해부 개석이 무기야 진짜 누가 쳤는지는 모르겠는데 암튼 가매주는 아니 아 공석 무기 안 설치하고 잡으라고? 시도를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이거 가동형은 가능? 이거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 스티 으아 으아 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 그룹 4,100 실 화입니까? 뭐야 얘는 난간에 걸쳤어요 하하하하하하 크라이스 아 다들 너무 좋았습니다 아 라이스 게이러 오늘 이야기 가지 안녕히 계세요